아 맞다 준비물 보자 오늘 준비물이 어 이건 요즘 유행한다는 오똑이 캔디 이건 못 참지 다 모았다 왔다갔다 정말 깜찍해 아니 네 얼굴이 더 깜찍해 깜찍해 갑자기 뭘 해 뜬금없이 에이 장난 장난 아까부터 근데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건 말이야 아 나 이거 알아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 와 오똑이 아시는구나 어 얘들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네 뭐 먹지 어 뭐 먹어 내 한입 뭐 해 이건 뭐냐 땅콩인가 이게 뭐지 오락가락하는 게 꼭 차별이 정신 상태 같은데 땡땡아 그치 완전 웃겨 차별이도 갑자기 착해졌고 나빠졌다 하잖아 완전 웃겨 어 김미야 이건 오뚜기라고 오뚜기? 오뚜기 3분칼은 나도 좋아하는데 아 짜증나 너같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애랑 못 놀겠다 싸알 그래서 오뚜기가 뭔데? 에?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오뚜기 캔디에서 랜덤으로 귀여운 캐릭터 오뚜기가 나온대 귀여운 거? 그럼 나도 뽑아볼래 그래 나도 가지고 싶었는데 우리 사서 누가 더 좋은 거 나오는지 내기하자 어 저기 오뚜기 캔디 있다 어 그럼 우리도 사자 그래 쟤네 저거 도둑질 아니야? 그러게 요즘 인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대놓고 도둑질을 할 줄이야 어떻게 말하여 어떻게 할아버지 오뚜기 팔아요? 음 그렇단다 이 할매가 직접 만든 오뚜기 캔디란다 하나씩 사가렴 에? 그런데 우리가 보던 오뚜기라건 좀 다른데 할아버지 이것도 캐릭터 나와요? 호호호호호 당연하지 오뚜기에는 캐릭터가 나와야지 응 평지 이거 하나 주세요 저는 이거 4개 주세요 엄마, 아빠, 동생한테도 하나씩 줘야지 그래, 그래, 여기 그럼 수고하세요 바보 집 가야지 아주 귀여운 오뚜기 같은 생각했구만 받았습니다 다녀왔니? 나한테도 드디어 오뚜기 캔디가 생겼어 한번 까봐야지 과연 어떤 캐릭터가 나올까? 뭐야? 탁탁 없잖아 오뚜기 닮은 캔디 밖에 없는데? 완전 사기 먹었네 그 할아버지 믿는 게 아니었는데 사탕이나 먹자 내가 오뚜기가 떼었잖아 만약에 리아도 이 캔디를 먹는다면 나처럼 변하고 말 거야 안 돼! 리아야 리아야 탱탱아 어디 가니? 그런데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살이 쪘지? 리아야 뭐야 내 오뚜기 캔디에 왜 장난감이 없어? 완전 사기 먹었어 그 할아버지 믿는 게 아니었는데 사탕이나 먹어야겠다 리아야 어? 어? 어 뭐야? 오뚜기 장난감? 어? 탱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? 하하 이건 버려야겠다 아 진짜 못생겼어 너 설마 그 사탕 먹었어? 어? 뭐야? 장난감이 말을 한다 나야 탱댕이 그 사탕을 먹으면 오뚜기처럼 변한다고 너 몸이 그래 요리야 그래서 오늘 학교는 어땠어? 요즘 오뚜기 캔디가 되게 유행하는데 친구들이 오뚜기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놀았어요 오뚜기? 그거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어? 오뚜기 캔니다 응? 엄마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 안에 오뚜기 사탕이랑 장난감이 들어있어요 그래? 그럼 리아가 사왔나보다 그러면 한번 열어보자 뭐가 있을까? 아 뭐야 장난감은 없고 사탕밖에 없네 장난감은 리아가 가지고 간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뭐야 기대했는데 사탕이나 먹어야겠다 엄마도 하나 드세요 응 그래 얘들아 아빠 왔다 문이 열려 디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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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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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는 디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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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워뚜기 괴물이다 어? 어? 여보 어? 어? 엄바 저예요 어? 리아잖아 여보 어? 요로로 리아가 평소에 너무 많이 먹어서 굴러갈 거 같았는데 굴러다니네? 어? 디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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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가족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진짜 굴러다니는 거야? 어? 진짜 끔찍해 어? 미켜 너가 갈 거니까 거기서는 디뚱 어? 이러지 마 어? 아빠 그렇지 말고 저기 한 개 남았거든요? 아빠도 오뚜기 캔디 먹으면 오뚜기 캐릭터가 될 수 있어요 아빠도 먹어봐요 아니 내가 그런 거 왜 먹어? 안 먹어! 먹어!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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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텔 어? 디뚱 디뚱디뚱디뚱 디뚱디뚱 스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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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꿀잼 얘들아 이렇게 오뚜기가 되니까 좀 재밌네 디뚱디뚱 스쿠 스쿠 아 무서워 자 어쨌든 저희 가족들이 오뚜기가 되었어요 하하하 아이 그만 따라와 하하하 아 진짜 무섭다 이거 근데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끝! 스쿠 스쿠 산모 사는 스쿠